3D 프린터로 제작된 증강현실 달 모형, 루나입니다. 루나는 나사의 정찰 위성을 통해 관측된 달의 모형을 디테일하게 캡쳐하여 모델링함과 동시에 증강현실을 통해 달을 탐사할 수 있는 독특한 달 모형인데요.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의지한 스타트업 기업 아스트로 리얼리티에서 선보인 달 모형 루나는 나사의 달 정찰 위성으로 관측된 달의 모습을 1억 1600만대 1의 사이즈로 정확히 모델링하여 제작한 모형인데요. 0.006mm 픽셀 정확도로 통해 캡쳐된 이 달 모형을 실제 손으로 느낀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통한 AR 기능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. 물론 이 루나에는 지구와 달의 자전과 공정 분양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었던 달의 후면까지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0.025mm 이하의 5차일로 3D 프린팅된 루나 달 모형은 정확한 부분 요사를 위해 폴리 레진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하구요. 리얼한 채색은 모두 수색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. 실제 탐사 위성의 사진과 비교해봐도 디테일한 운석 분화국까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아스트로 리얼리티 앱을 사용하면 루나의 다양한 각도에서 달의 장소들과 랜드마크에 대한 정보를 탐험하듯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미니, 레귤러, 프로 이렇게 3가지 사이즈로 선보이는 루나는 각 사이즈마다 어플을 통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구분되어 있구요. 가장 작은 미니 사이즈의 경우 태양과 지구가 포함된 가상의 은행의 모습을 만나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현재 인디고고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인 루나는 가장 큰 사이즈인 루나 프로 기준 179달러 하나로 약 20만원의 가격에 2017년 11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3D 프린터로 제작된 증강현실탈 모형, 루나였습니다.